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자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라이트룸 유저라도 잘 모를 수 있는 이 라이트룸의 숨겨진 꿀기능 5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해상력 높이기 기능입니다 이 라이트룸으로 사진을 보정할 때 내 사진의 해상력이 낮아 확대 크롭이 다소 아쉬울 때가 있는데요 이때 사진 위로 오른쪽 버튼을 눌러 향상으로 들어가 슈퍼 해상도로 선택해 처리해 주면 원본 해상력의 2배 해상도로 화질이 높아집니다 사진 화질을 높이고 싶다면 적극 추천하는 라이트룸 기능입니다 두 번째로 라이트룸 프리셋 농도 정하기입니다 라이트룸 프리셋을 사용할 때 프리셋이 너무 진하거나 약하게 적용돼 보이는 경우 다들 있으셨죠? 최근 라이트룸이 업데이트되면서 프리셋 값을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는 슬라이더가 생겼습니다 사용방법은 라이트룸 프리셋 창으로 들어가 사용할 프리셋을 선택하면 프리셋 창에 슬라이더 바가 나옵니다 여기서 프리셋 값을 줄이거나 높일 수 있는데요 이제는 프리셋 강도를 조절하면서 여러분들의 사진을 더 보기 좋게 보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카타고리별 사진 검색 기능입니다 라이트룸을 오랜 시간 사용한 유저라면 라이브러리 안 수백에서 수만 장의 사진들이 모여 있는데요 이 많은 사진들을 카타고리별로 구분해 주는 기능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으신가요? 라이트룸 창 위쪽 중앙에 검색창이 있는데요 이 검색창 옆으로 검색 결과 구체와 아이콘을 클릭하면 카타고리별 사진 검색을 쉽고 직관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유저가 편집을 한 사진과 하지 않은 사진을 고를 수도 있고 사진 포맷 유형별 검색도 가능하고 사진마다 적어둔 키워드별로도 볼 수 있고 내가 촬영에 사용한 카메라 정보로도 구분해 볼 수 있고 사진 위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촬영한 장소별로도 선택 가능합니다 이제는 스크롤을 힘들게 넘기지 말고 검색 결과 구체화 기능으로 쉽고 빠르게 사진을 검색하고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브러시 자동 마스크 기능입니다 사진 부정 시 브러시 툴을 사용할 때가 많은데요 이 브러시 툴을 사용 시 자동 마스크 기능을 켜두고 사용해 보셨나요? 자동 마스크 기능을 켜두면 브러시 툴 중앙으로 선택한 부분의 색 영역과 유사한 색만 프로그램이 자동 인식해 그 부분만 브러시 칠을 해줍니다 자동 마스크 기능을 켜는 방법은 브러시 창 아래 자동 마스크를 눌러 놓으면 됩니다 이 기능 잘만 사용하면 보정 시간이 매우 크게 단축되니까 여러분들도 꼭 활용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내보내기 선예도 기능입니다 사진 보정이 끝나고 사진을 내보낼 때 최종 내보내기 선예도를 조절 가능한 거 알고 계신가요? 프로그램 상단 공유 버튼을 눌러 사용자 정의 설정으로 들어가면 설정 창 아래 출력 선명하게 하기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최종 이미지 질감과 선예도 양을 설정 가능합니다 저는 매트용지에서 양은 저 또는 표준으로 선택하는 게 가장 보기 좋은 사진 질감과 선예도를 보여줘서 그 기능을 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설정을 정의해 두시면 최종 출력된 사진에 좋은 질감과 선예도를 추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라이트룸에 숨어 있는 다섯 가지 꿀 기능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자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